상덕궁의 정문 돈화문은 상덕궁의 정문으로서 왕이 행차하거나 국가행사를 치를 때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상덕궁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인정전은 상덕궁의 정전으로 국왕의 즉위식 또는 공식적인 대례를 거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문안도 하고 정사를 아뢰며 외국의 사신을 접견하는 등 중요한 의식을 행하였던 곳입니다. 가운데는 임금이 다니는 길인 어도가 있고 양쪽에는 겨슬의 등급을 나타내는 풍계석이 있습니다. 선정전은 궁궐의 편전 즉 사무공간으로서 왕이 고위직 신하들과 더불어 일상 업무를 보던 곳입니다. 희정당은 왕의 거처이며 집무실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숭문당이었는데 연산군대의 희정당으로 바꿨습니다. 대조전은 왕과 왕비의 생활공간이며 왕실의 큰 행사도 자주 열렸습니다. 낙선제는 왕의 서재 겸 사랑체입니다. 낙선제의 현판 글씨는 청나라의 문인 섭지선의 글씨이고 대청마르압 주련의 글씨는 김정희의 스승인 웅방강의 글씨입니다. 낙선제의 대청약을 사용하지 않고 연산제는 중부터 연락의 주식 수요일 마법의 승인 웅방강의 글씨입니다. 낙선제는 전선제는 유아가 지난 1시피 이 낙선제는 제품로 가득합니다. 낙선제는 주변과 기능이 있습니다. 낙선제는 제품로 가득합니다. 낙선제는 이낙선제는 이 캐서자의 밤밴드 배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선제는 이 캐서자의 정말로 가득합니다.